그리고 새 앨범은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아직 확정적인 건 없고요 언제쯤이냐고요? 오리쎄야 너가 어째서야? 이렇게 싸 지금 진짜 쌍꺼풀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썹을 쌍꺼풀 하면 또 난리나죠 이것도 이것도 미남종으로 넘어가야 되나 하지만 전 매력남이 좋습니다 매덕매덕 완매덕 완전 매력덩어리 쌍꺼풀 국무숭 아멘